개인기를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먼저 포춘쿠키 코믹댄스 준비하셨습니다. 춤실력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음악 주세요! 자, 동작을 잘 보셔야 돼요. 동작을 잘 보세요. 자, 배우냐, 가수냐, 성우냐. 자, 동작이 예상 없지 않습니다. 자, 노란도 잘 보시고요. 네, 네, 네. 잘한다! 포춘쿠키의 코믹댄스였습니다. 아이돌 같은데요? 아이돌입니까? 춤사위가 연습 안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. 저도 아이돌로 굳혀지고 있어요. 이게 하루 이틀 연습해서 나오는 춤사위가 아닌 것 같거든요. 네. 완벽했습니까? 네, 완벽했습니다. 댄서로 영입하고 싶습니다. 아, 그 정도예요? 제가 댄서가 되고요. 포춘쿠키가 제자리로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. 아, 너무 좋습니다. 예, 예. 포춘쿠키하고 유튜버 한 번쯤에 같이 좀. 아, 그럴까요? 네, 좋습니다. 룰라조와 포춘쿠키의 콜라보입니다. 음악 주세요! 음악 주세요! 네, 조빈 씨 춤추고. 조빈 씨 춤추고. 원임 씨 노래 부르고. 음악 주세요. 오, 야. 자, 조빈과 포춘 두 개 관전 포인트. 오. 네네네. 오, 야, 느낌이 조금 달라요. 아, 비슷비슷한데 느낌이 좀 달라요. 네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예! 아이돌이다, 아이돌. 야, 어떻습니까? 여기 현장에서 주실까? 아이돌인 것 같아요. 너무 잘하시는데. 너무 잘해요? 알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고요.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네네.